안녕히 계세요 장터를 사는 모습 코로나가 뭔 상황이냐고 진짜 뭐라는지 코로나 그 치원한 병에 마스크 쓰고 있다던데 소비욕구가 엄청나게 샘솟는구만 오 개 이쁘다 아 이쁘다고 지금 목고자기도 빠듯한데 아니 목고자기는 빠듯하는 거 아니었는데 대부분 용쿠 용쿠가 용쿠가 깜짝만해 수기 역시 참았어 참 참 참 핵감탕구나 응 아우슨 밸레에 부품은 덕 함? 오리 오리 오영 봐봐 손계도 많이 먹네 야 특한 치고플레이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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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크게 막 호떼서 이런 풍경이야 이런 양탈 파는구나 와 야 한번 빨라 샀겠다 되게 이쁜데 너무 이쁘네 솔직이네 여기 좀 있다는데 그리고 그니까 국밥인가 치킨도 있지 국밥인데 국밥 고기가 없네 쭈각쭈각 여기가 이쁘지 형들 여기 저번에 포테스트 사는데 먹을만 했어 그렇게 맛있는건 아닌데 그만 술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쉬는 데 한번 먹어야겠다 여기 귀엽나 사보기도 하고 사보이나 집에서 사는 거 너뻔 지금 먼지가 많아가지고 한글을 잘 못 시켜가지고 소세지 귀엽다 사물도 파나 이제 사물도 구제에 다 파겠어 어글리 소스는 뭐야 토마토 토마토 음 맛있겠는데 이거? 토마토 토마토 괜찮네요 오늘은 안동사람이라가지고 가방에 소금간도 토마토쌓은 저러는데 맛있겠다 딱히 여기가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이고 저기 비건 좋아하긴 비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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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진짜 많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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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이 있고 북한이 아니에요 이즈 맨하탄 북쪽에서는 퀸즈가 동쪽이 있고 동쪽이 퀸즈고 남 맨하탄 로우 맨하탄에서는 동쪽은 동쪽이 있고 끝날게요 왼쪽은 로우 파운드인데 그냥 이런 약간 음식이 오해포 수고해포 맨하탄님과 뉴욕 처음으로 가죠 맨하탄 미니언스키 미니언스키 처음 왔어요 1년 반전 벌써 2년만 했구나 그런데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게 너무 뭔데 예맨 알기론 뱈겨진거 멜론 염 아..아..아..아.. Let Yemen win! Lipton blockade time! 다 끝! Let Yemen win! 알아봐요. 이거 써요? 아, 나 못해. TV 너무 다네. 오늘 여기 있어. 인산보는 우리가 같이 있어야겠다. 유목 같기도 하고, 누구도 모르겠지. 와, 이 놈인데.. 촬영 중에서 촬영 중